다음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한평은 나오는 어떠한지만 인심이 좋아. 자꾸자꾸 나오는 웃구나. 안녕하십니까. 내 고향 한평을 너무나 사랑하는 국화꽃특요자 이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말도 많이 가지고 아까도 낙지도 여러 가지 요리를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따, 그것을 이제 우리 한평 바닷것이고 우리 한평 천지에 오셨은게 우리 한평 육지 것도 좀 잡삼아 쓰지 않겄어.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평에 좋은 것들이 엄청 세부랐거든요. 세부랐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딱 들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너무 존경해서요. 우리 선생님 비만 꼭 낙지도 않나 대답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옆마을에 이 공장이 생겨가지고 우리 선생님에게 제가 이 복분자 아이는 한잔 올리겠습니다. 어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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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복분자 아이는 온기 회복이 너무 좋고요. 네, 온기 회복. 우리 특히 여자들 피부매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저가 이쁘죠? 네. 이 과부가 제가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 제가 한잔 올려도 괜찮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요. 예, 예. 따세요. 말 전화주시고 따세요. 그럼 이건 뭐, 뭐, 백분님 부로의 이전이라고 한 번 보고 봐야 맛을 알지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한잔 주시면 이미 팍 써주실 것이요. 하하하하. 색깔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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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좀 켜주세요 부드럽고 좋으십쇼 이런거 가지고 운동을 되려면 차선생활을 놓아 우리가 한편으로 애프터 물 좋고 산 좋고 특히 사람이 좋아요 저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을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연하고 저도 그래서 고기 많이 모가고 이렇게 성격이 유들유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한평에 선생님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저기 비빔밥 거리 가보셨어라 저 초입세서부터 기름 냄새 고기냄새가 막 호랑해요 제가 삭삭 비벼가지고 우리 선생님 한 점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 비벼가지고 또 아 나 잘 좋습니다 선생님 막 하셔라 오져요 맛있어? 우리 한평 한우 비빔밥은 육즙에 연한 것을 넣은 데다가 야채가 한 20가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영양면에서 맘면에서 아주 세계에서 인이 뭐 누가 먹어도 진짜 좋아요 그럴 맛이예요 그래 어머니 혼자 잤었다고 삐졌어 어쩌냐 하하하하 웃자했을까? 정말로 아어 알아서 먹어 알아서 먹어 알아서 먹어 알아서 먹어 이따 애기들 또 나오니까 아 그럼 박수 좀 터주시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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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무릎 두꺼웅을 눈 열어라 하하하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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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지 세무구야 그걸 먹기고 얘야 유리야 뿜마신데 선생님도 한자 얘기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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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노래AM pitch 노래 흐흐흐 스러 줍니다 입니다 스러집니다 예에 좋습니다 Т ض 뭐 드립니다 이절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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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땨 이내 해오 이제 와서 너를 떠나요 말도 안 될 때로 하더만 생각하고 좋던 그때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을 한다면 잡을 것도 아닐겠지만 사랑에서 떠난다는 걸 지금도 하찮은 꿈과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내 머리를 두고 있으며 뭐가 없돼서 그날 넘겨요 사랑이 장난이 나 사랑의 눈에 떠나진 매일이로 그날 넘어가는 걸로요 사랑의 눈에 떠나진 매일이로요 각광의 주변에 떠나진 아비타고이었습니다 아이고